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TV컴과 행복한 순간이 되세요. 함께하는 이 시간을 응원합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는 무료이며 본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연두는 모른다. 조규남 보도블록에 힘줄이 솟는다. 밑동을 싸맨 플라타너스 봄기운 어쩌지 못해. 쩍! 시멘트 자궁을 열고 타박한 새순 밀어낸다. 익숙한 의자에 걸터 앉듯 차가운 블록에 몸을 기댄 연두. 마침표도 모르고 이음표도 모른다. 가식이나 위선은 더더욱 모른다. 국경을 넘어온 새의 노래소리 머리 위를 맴돌 때 취객이 토해놓은 속 뒤집어쓰고 몸부림친 자리 노루꼬리 해가 키를 늘려도 연두는 모른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군식구라는 것을. 그래서 꼼지락꼼지락 주먹을 펴고 발걸음 내딛는다. 노점상 리어카가 바람막이다. 허리 부러져 나 동그라지지 않도록 행인들 발길에 차이지 않도록 추위 가시지 않은 여린 잎에 봄볕 낭자하도록 경계주의보 끊는다. 날마다 쑥쑥 실직한 쌍둥이 아빠 리어카 밑에서는 미혼모 여동생의 딸 연두가 해맑게 자라고 있다. 백과